과연 이 기나긴 여정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? 쌀쌀하네. 부산. 부산. 가자. 재밌냐? 아빠 힘든데 넌 재밌어? 자,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 어디? 부산. 부산. 부산은 여기 처음 와서 신기하지. 잘 눈에 담아놔. 나중에 또 여기 오면 여기 아빠하고 여행 왔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 아니야. 부산은 원래 추워요? 부산은 원래 추워요. 부산은 안 추운데 오늘 좀 추운 것 같아. 리허니 잠바 줘? 네. 지금 추워? 잠바 꺼내줘? 응. 여기 들고 있어, 아빠. 잠바 꺼내줄게. 기다려 봐봐. 이게 뭐니? 길거리에서. 아, 추워? 안경 올리면 안 되지. 가. 가. 가자. 아니, 아빠 이거 들어야지. 일로 와, 이제. 일로 와. 빨리 와. 아빠 손 닦고 싶어. 어? 가봤으면 잘 돼. 어? 비가 올 거 같아. 내가 볼 때는 오늘. 봐, 가자. 가자. 여기가 차이나타운이야, 리허니. 리허니 이쪽으로 와. 내가 봐, 차이나타운. 가자. 내가 여기가, 리허니. 부산 차이나타운이야, 차이나타운. 이전에 중국에 살았을 때 기억나? 비슷하지, 여기 다? 중국하고? 네. 중국 사람들 여기서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거야, 한국에서. 우리 어디서 뭘 좀 먹을까? 잔나칸 가서. 어? 잔나칸까지 가서. 잔나칸까지 가서. 잔나칸? 여기 잔나칸 없어. 야, 우리 돈 아껴야 돼. 얼마야, 이거? 이따 한번 쓰게 해줄게. 기계 뽑게끔. 알았지? 좀 이따 하자. 밥부터 먹고 일단 들어가자, 어디지? 야, 리허니 뭐 먹을래? 너무 비싸네, 1인 12,000원이면. 비산소, 탕수육, 짜장면, 짬뽕. 야, 이 집이 좀 매력 있는 것 같지 않냐, 리허니? 여기서 먹을까 봐? 응? 여기서 먹을까? 아, 요즘 비싼 것 같아, 2,000원이야. 물짜장이야. 밥은 더워요. 어? 더워요. 더워? 아빠 자꾸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. 춥다며. 둘만 있는데 아빠가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. 자. 장난 뽑기 한 번 하자, 일로 와봐. 아, 진짜. 이거 넣어서 돈 못 뽑으면 돈 날리는 거야, 리허니아. 어, 안 돼, 때는 안 돼. 안 돼, 애들. 아, 안 돼. 안 돼. 안 돼. 감사합니다.